네, 이번 파트는 보입니다. 뭐가? 파트 두 번째라고? 사실은요, 무엇이든지 파트 원만 가면 2번은 그냥 쉽게 가죠. 또 여기는 참 학문적으로나요, 또 방법 쪽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과목들이 산업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를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문학적이냐, 또 공학적이냐 차이 날 때는 모르지만 하여튼 심리라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인간심리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안전자격증은 산업심리라고 써요. 그래서 산업심리는 인간심리를 공부하면서도 아, 인간의 심리를 응용했다고 해서 응용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육입니다. 이런 두 개의 큰 장으로서 구성이 된 것이 산업심리미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개의 장인데요. 바로 산업안전심리가 1장이고요. 인간의 특성과 안전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의 개념과 교육내용 방법을 해서 네 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장은요, 사실 범위가 좁지만은 조금만 문제를 변형한다든지 또는 내용을 변형하면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감옥이 바로 심리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산업안전심리를 한번 보죠. 네,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산업안전심리라고 되겠습니다. 목차에도 얘기했던 이거는 산업안전심리는 응용심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응용심리라고 그랬죠? 인간심리를 응용했다고 해서 산업안전심리는 응용심리다. 이 응용심리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장은요, 우리는 또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이나 안전을 하시는 분은요, 참 이게 묘합니다. 안전공학도는 공학이에요. 공학, 문학이 아니고 또 심리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기사의 기본적인 인간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구성하여 정말 이 내용은요, 딱딱함 보다는 때로는 흥미있는 내용을 다루고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심리의 개념 및 요소와 인간관계 활동, 직업적성과 인사관리, 인간의 행동성향 및 행동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파트와 2파트라기보다는 두 개를 가지고 한강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 직업적성과 인사심리를 한강으로 할 거고요, 인간의 행동성향 및 행동과학을 한강으로 할 거다. 그래서 바로 이 산업안전심리는 중요한 것은 네 개의 소파트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실제 강은 세 개 구성을 하겠다. 그럼요, 산업안전심리를 도표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원래 심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간찰,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분석도 해야 되죠. 그리고 간찰, 실험하고 조사, 분석을 한 것이 뭐다? 산업심리인데 이 산업심리는 가학적 법칙을 도출해야 되고 또 산업안전관리에 실천하고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산업안전심리를 연구하는 목적은 첫째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필요한 내용은 인간은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쉽게 일하고 싶은데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하거나요, 생산성을 제거하거나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산업안전심리의 목적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산업안전심리를 왜 합니까? 그럼 바로 산업안전심리는 인간을 적재적소 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하고 생산성을 제거하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우선 본문에 가서 산업심리의 개념이라든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로 이거요. 산업심리와 인사심리를 응용해봤는데 바로 응용심리인 인사심리라고 우리는 사실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응용한 것이 산업심리입니다. 이 정의가 뭐냐 그러면요. 산업심리학은 바로 응용했으면 응용심리학으로 인간의 심리를 관찰하고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통하여 반드시 대충하지 말자. 일정한 과학적 법칙을 향하여 결론은 뭐냐. 우리 산업심리학은 생산을 제거시켜요. 생산을 증가시키고 또 중요한 것들이 근로자가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또 사람을 하고 싶은,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 일하게 하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과학적 판단과 배치하는 사람이 만족하게 자기 채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산업심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CBT라든지 PBT라든지 결론은 무엇이다. 산업심리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첫 번째입니다. 또 인간을 어떻게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는 산업심리학 연구 목적입니다. 그럼요.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오나? 바로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그럼 한 문제 먼저 줍니다. 산업심리를 또는 직무검사라 그래요. 구비 조건은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우리 심리검사라는 데는 표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둘째, 객관성이 돼요. 이 객관성을 가지고 누가 봐도 똑같은 거야. 누가 봐도 괜찮은 거야. 이걸 가지고는 무오염성이라고 합니다. 또 규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아니고 규준입니다.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이란 다른 말로 반복성이라 한다. 검사 응답 자체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타당성입니다. 이건 다른 말 적절성인데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실용성입니다. 이용방법이 용이해야 돼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하면 여러분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것이 사실 저의 강의 목적이죠. 그래요. 역시 정의를 했습니다. 인사관리의 산업심리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능률 분석, 근로자의 집단의 개입 및 작업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심리검사의 구비조건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요. 산업심리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문이에요. 다음 중 산업심리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학, 인간공학, 사회심리학, 심리학, 응용심리학, 안전관리학, 노동과학, 행동과학, 신뢰성공학들이요. 다 산업심리에 관련이 있는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안전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공학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철학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또 심리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또 그 법칙은 다 가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정향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관성이 아닌 모든 건 다 객관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인사관리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왜? 인사니까. 인사가 또 이러잖아. 만사라 그러는데 인사관리의 중요한 기능을 보면 첫째 조직과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 안전관리를 공부했던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은 안전조직은 라인식 조직, 스텝식 조직, 라인스텝 혼용이 있습니다. 또 리더십은요. 우리 심리학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요. 당연히 인사할 때는 시험도 보고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보고 적성검사를 한 다음에 가급적 적성에 맞는 장소를 배치하는 것도 바로 어디에 인사관리에 속하죠. 작업을 분석합니다. 업무평가를 하죠. 또 상담이 노사 간의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사관리의 중요한 기능력의 다섯 가지 합격 예측에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로 여기까지 인사관리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요. 사람과 사람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냐. 인간관계 활동이 되요. 인간관계 활동은요. 첫째 인간관계의 기재 또는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정신발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는 일정한 시기에 시작하여 끝나는 단계는 명확하지 않고 일생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인간의 그렇죠.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한 번만으로 일회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첫째 일체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체화라는 뜻은 심리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는 거다. 둘째 동일화. 이건 안 나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동일화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켜 다른 사람의 가운데 자기가 비슷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닮지 말자. 엄마를 닮지 말자 보면 닮지 말자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나도 아버지를 닮아있고 엄마를 닮아있는 그걸 가지고 동일화라고 그래요. 또 부모나 행동은 중요한 인물들 태도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나도 국회의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동일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역할 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유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조하리의 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심리적인 용어에 조하리의 창에서 나오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 영역을 가지고 뭐냐 하면 바로 브라인드 아레아라고 합니다. 이거 두시면 조하리의 창에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 영역이 뭐냐 하면 브라인드 아레아라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의 일반 구조 같은 거는 우리가 복습장이지만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도 아셔야 돼요. 4번을 보면 투사 프로젝션 가잖아요. 프로젝션은 뭐냐 하면 프로가 내가 속을 확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사한다 투출한다 그러죠. 그런데 투사 투출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힘든 것이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잡고 대는 걸 우리는 투사라고 그랬는데 과연 안되면 뭐라 그래요. 이게 조상 탓을 하거나 서투른 무당이 장부 탓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투사 투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안된다. 정말 저도요. 지금 이 강의 자체를 동영상이라고 하자면 지금은 여러분 아마도 온라인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하고 듣는 분도 그냥 정재수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되거든요. 사실요. 소통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시험에 뭐 나온다 이렇게 서로가 일방적인 보다는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일종의 뭐 우리가 소통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소통보다 외국말이 더 쉽게 되어있죠.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데 첫째 각가지 행동양식의 기초를 매결하여 어떤 사람으로부터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요. 바로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몸짓을 하는 거예요. 아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신호를 합니다. 여보 이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기호를 나타내는 거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게 기호죠. 이렇게 누구나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언어를 제외한 다음에 몸짓이나 신호나 기호를 가지고 우리는 뭐 바디랭귀지 이런 말을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공감이 있어요. 공감이. 공감한다. 당신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은 입공감과 동정과 공감은 직접 공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방입니다. 이 모방. 모방이라는 건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방은 원래요. 조금 이게 말하면 모방은 창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모방이라고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죠. 여기에 좋은 점을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게 모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방은 남의 행동이라는 판단을 표본으로 해요.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방은 직접 모방, 간접 모방, 부분모방인데 시험은 이거예요.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답은 뭐다? 모방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시입니다. 모방하고 같으면서도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요. 행동을 무비판적이에요. 논리적도요. 사실적도 근거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암시라고 그래요. 그것은 각성암시, 적체면 암시가 있는데 이거는 가급적 그냥 암시만 기억하면 좋아. 그래서 아, 다른 사람부터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또는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요. 연력에 따른 우리 근로자의 성장과 가정은 심리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되고요. 기업의 금요가 점점 커지고 있고 작업의 기계가 가속화되므로 인간은 소외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말해서 도야다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포드 같은 회사들이요. 자동화를 만들었잖아요. 자동화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후회하냐 그랬더니 사람의 일자리가 기계가 뺏들어가 버렸죠.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인간관계의 관리 방법에 의해서는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소외되고 또 노동조합이 발전되었어요. 노사가 이해가 요구되면서 인간관계 관리가 절실하게 되었으며 안전에는 물론 경영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가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요. 호선의 공장실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호선. 이 호선은요. 사실 자기 공장에서 실시한 시험에 대한 사람의 관계 관리를 개선을 위한 연구로 미국 메이오가 이 메이오는요. 사실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교수였습니다. 메이오 교수가 주축이 되어 호선 공장에서 이런 실험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호선의 공장실험 이렇게 얘기하죠. 호선의 공장실험에는요. 작업능률을 좌우하는 것은 작업능률을 좌우하는 것은 단지 임금,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노동시간 등은 노동조건과 조명, 환기, 그 밖의 작업환경 등은 물적조건보다는 이거요. 종업원의 태도. 즉 심리적, 내적 양심과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호선의 공장에서 메이오 교수가 시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돈 주는 것도 좋아하고 물질적을 주는 거 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심리적, 감정과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실험이 뭐냐 하면 바로 호선 공장에서 메이오 교수가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물적조건보다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종업원의 심리적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렇게 제가 갈로안에 딱 해놨어요. 인간의 관계가 작업 및 작업설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호선의 공장실험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런 것만 잘 보셔도 우리는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고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요. 여기 하나 볼게요. 직무를 분석한다 그러죠. 직무를 분석하는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담고 담당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체계활동하는 게 직무분석이에요. 직무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업, 의무, 책임입니다. 그래서 산업심리학을 좀 더 한 번 더 해볼게. 산업심리학의 영역은요. 산업심리학 초기의 개인차 심리학, 실험심리학, 산업공학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오늘도 현재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카운슬링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이 카운슬링 방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거는 서로 대화하는 거죠. 카운슬러가 대화하는 방법. 이 대화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충고한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특별히 개인에게 개인이 부탁하거나 정말 그 사람이 잘 말을 안 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칙 불이행 시 가장 적합한 것이 직접적으로 자네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네 딱 이렇게 말을 딱 해야 된다. 또 설득적인 방법이 있고요. 설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링의 이제 뒤편에 나오겠지만 바로 카운슬링 효과는 가장 좋은 효과는 바로 이거예요.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링이라는 것은 정말 카운슬러가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바로 카운슬러지만 또 여러분이 이제 모여서 가끔씩 회식을 한다든지 또는 커피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것도 카운슬링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털어놓는구나 서로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효과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답이 카운슬링입니다. 또 이 카운슬링은요.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돼. 한쪽이 카운슬러가 어때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 멘토와 멘티를 할 때 멘토는요. 사실 멘티의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도요.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모델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들도 어떻습니까. 그 40년 동안 교수에도 과연 우리 제자들 때 나를 존경하는 분이 과연 몇 천명이 될 거냐. 이거 참 어렵지 않으면 또 아니 몇 명이나 될까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분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안전기사를 따가지고 정제수가 모델이 됐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모델이 안 되면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으로서 있잖아요.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안전으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을 붙고 이런 것을 바로 동기부여가 되면 안전하시는 분이 좀 많아지지 않겠냐. 안전태도 형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카운슬링의 효과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할 거예요. 카운슬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면 바로 이거요. 카운슬링을 잘하려면 장면을 구성한다. 장면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조금 더 하면 이제 심리니까 누구누구 만날 때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밝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건 좋지만 가급적 커피숍이라든지 이렇게 또 아는한 곳에 만나고요. 그 다음 장면이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담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재분석하고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 확실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바란다. 이게 감정 표출을 하고요. 감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카운슬링 순서가 되고요. 카운슬링 순서와 카운슬링이 뭐다? 바로 효과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죠. 나왔다고 표시도 해놨습니다. 로저스의 방법은 지시적 카운슬링과 비지시적 카운슬링인데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요. 인간관계를 참 효과적으로 우리는 위한 원칙과 맺기 위한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은행문제는 어떻게 바로 이게 CBT도 들어있습니다. PBT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도 나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문제입니다. 은행문제를 한번 보면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기 위한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첫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요. 정말 여러분도 있잖아요. 누굴 할 때 상대방을 내 눈으로 보지만은 그 사람의 개성에 맞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보고 A가 이러니까 B도 그렇게 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항상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출근하면 그냥 각자 앉아서 자기 방에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오늘 밥은 먹고 왔느냐 또는 몇 시에 퇴근할 거냐 뭐 이런 것이 바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또 취미, 오락이 같거나 유사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맺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요.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숨긴다. 숨기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반드시 이 사이에는 뭐라 그래 다 그래서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산업 심리학이라는 것은 바로요. 인간 심리에서 응용했다고 응용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을 이용한 목적은 첫째 목적이요. 근로자의 복지 증진도 하지만 근로자를 하고 싶은 일에 적재적소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요. 우리는 호성공장에서 메이어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사람에게 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감정과 개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에는 과연 무엇을 할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면 그래요. 여기는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모랄 서베이가 나오는데 이 모랄 서베이라는 말은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모랄 서베이는 동기 부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로자의 심리와 욕구를 불만해서 노동력을 높이는 거고요. 경영관리계산은 자료롭고 종업원의 정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랄 서베입니다. 여기서 모랄 서베이의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서 통계에 의한 방법, 사례연구법, 관찰법, 실험연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태도조사법. 태도조사법을 의견조사라고 그러는데 태도조사법, 질문지법, 면접법, 집단토입법, 투사법, 문답법 등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잖아요. 다음 중 모랄 서베이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 근로자의 심리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모랄 서베입니다. 또 모랄 서베이의 허용이 아닌 것은 1, 2, 3이 나오고 엉뚱이 하나 나옵니다. 모랄 서베이의 주요 방법은 바로 사기를 악략시킨다. 이렇게 되고 동기를 부여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주요 방법은 통계, 사례, 관찰, 실험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도조사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질문지, 면접, 집단토입, 사례연구법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앞에서 했지만 인사관리하는 목표는 종업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률을 극대하고 종업원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즉, 생산과 만족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인사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번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양입성인데 우선 양입성이 뜻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양입성이 뭐냐 그러면 양입은요. 이렇게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극은 어떻게 양극. 양극은 점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점점 벌어지는 게 양극이잖아요. 양극. 그래서 양극의 반대가 양입이라고 해야 해요. 양입. 그래서 양입은 일명 모집단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이 출제됩니다. 뭐냐 하면 자극들 간의 반응 혹은 자극 반응들의 관계가 공간, 종류의 운동, 개념적. 인간의 기대, 이거 여기서부터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도를 우리는 양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입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처리 시 정보 변환이 줄어들게 돼, 학습이 더 빨리 진행되고 반응 시간은 더 짧고 오류가 적어지면 정신적 부하가 감소되는 걸 양입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양입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안전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맞잖아. 이런 게 양입성이에요. 그래서 양입성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개념 양입성이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이 된 인간이 기대된 개념적 현상이 양입성이라고 하지만 빨간색 버튼은 정지를 나타내, 녹색 버튼은 운전을 나타내 이런 걸 개념입니다. 왜? 빨간 하면 금지, 그 다음에 녹색 하면 운전 이런 거요. 그 다음 공간 양입성입니다. 공간 양입성은 바로 표시장치나 조정장치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 양입성. 그러니까 오른손은 오른손 조절장치, 왼쪽은 왼손 조절. 이것이 바로 공간에 배치를 할 때 오른쪽은 오른손이 쓰게 하고 왼쪽은 왼손이 쓰게 한다든지. 운동은요. 표시장치, 조정장치, 체계 반응 등 운동 방향의 양입성입니다. 조정장치를 오른손으로 돌리면 지침도 오른쪽으로, 치계도 바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탭이 오른쪽으로 가요. 이것이 바로 운동 양입성입니다. 양식은요. 말 그대로 직무에 알만한 응답 양식이 존재하는 양입성이다.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반응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하는 양입성이 좋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도요. 양입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극의 반대다. 양입이라는 건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양입성의 뜻과 양입성의 종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우리 심리검사의 구조건 세 가지를 줄인다면 타당성, 신뢰성, 실용성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습이에요. 집단안전교육과 개별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카운슬링 등 세 가지 안전교육 방법 중에서 개별안전교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개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집단껏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를 통한 안전교육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상급자에 의한은 개별적입니다. 문답방식에 의한 것은 개별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토론식 학습이에요. 그래서 답은 바로 이거는 집단방법에 해당된다. 안전기능교육의 주가지도 이런 것은 개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에 있는 걸 뭐한다? 예습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심리와 교육의 바로 이게 1강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강의는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가 바로 직업적성과 인사심리가 아니고 여기는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는요. 딱 떨어지게 뭘 이렇게 결론 내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 심리 문제입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는 여기 보여지는 직업적성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